부모님 이혼 형 교통사고 사망 까불이 지식인 개그맨 김영철의 눈물과 신앙이야기 김영철 10대 때 부모님 이혼 형 교통사고로 사망 매일매일 울었다 김영철 송승원 에세이 출간 소식에 직접 썼냐고 질문 교회 오빠 스타들 우리는 하나님 따르는 사생팬 힘을 내어 슈퍼파워 김영철이 항상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은 자신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외모 콤플렉스와 소소한 불평불만에 쌓여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갔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무한 긍정의 힘이 생겨났다 그의 삶은 변화되어 갔으며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조건 만족해하는 것이 아닌 변화와 성장을 원하신다 이것이 나에게 감사를 넘어선 열정을 가져다 준 계기였다 이때 영어 공부에 대한 갈망도 생겼다 김영철은 오래전 캐나다 몬트리오에서 열린 개그 페스티벌에 다녀온 뒤 영어의 답답함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 서울 강남의 한 영어학원에 등록했다 개그맨으로서 얼굴이 알려진 그가 다른 사람들과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기도하며 무조건 도전했다 영어가 개그맨이라는 직업 다음으로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번역에도 도전했다 그가 번역한 책은 치즈는 어디에이다 한때 화제였던 누가 내 취재를 옮겼을까의 후속이다 이번에도 영어에 도전할 때와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출판사의 제의를 받고 난 뒤 새벽기도에 참석했다 설교로 응답받고 지경을 넓혀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기회로 여기고 감사하며 책 번역을 마쳤다 성경에 걱정 근심 염려가 정확히 365번 나온다고 한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와 같은 미로를 없애고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미친 듯 도전해보자 엄청나게 나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치적인 김영철이 정말 궁금합니다 김영철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천동 충신교회 연예인 선교회 멤버였으며 참고로 충신교회는 연예인들 특히 개그맨들이 꽤 많이 출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현재는 충신교회를 떠나 초교파 교회인 베이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 같은 예배 흥미 감동 2배 충신교회 연예인 선교팀 주일 저녁 예배 이끌어 박미선, 송은희, 최하정, 황보, 김지선, 김영철, 김석훈 등 인기 연예인들이 과거 주일해 오후 7시 서울 서부이천동 충신교회의 주일 저녁 예배를 흥미와 감동으로 이끌었다 충신교회 연예인 선교팀이 마련한 전도 초청잔치에서 이들은 저마다의 신앙과 키와 열정을 보여주었다 충신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집회에 초청된 많은 비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이 주신 평화를 간증했다 이 집회는 충신교회 1.35 비전운동의 일환이다 김씨는 특유의 위트를 가미아가면서 이날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개그맹 김영철씨의 간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노력한 결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열리는 개그 콘테스트에 나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영어 교제를 두 권이나 내고 아리랑TV에도 출연하면서 영어 강사까지 하게 됐다면서 꿈도 꾸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박종순 목사님의 해외 집회에 참석해 영어 통역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예배는 마치 TV쇼 프로그램을 연상시킬 정도로 출연진이 화려했다 헌금위원회로 봉사하는 박미선, 송은희씨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찬양에 이어 충신교회 연예인 선교팀의 소개와 해피토크, 선물나눔, 간증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들은 박종순 목사의 해외 선교여행에도 동행해 간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독 연예인들은 샬롬방 모임이라는 이름의 기도 및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한 이후 삶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연예인 선교팀은 지난 2005년 팀장인 박미선, 권사를 비롯해 송은희, 김영철, 이지현씨 등 4명이 모여 샬롬방 모임을 시작한 뒤 김석훈, 황보, 정정아, 김정선, 이영자, 최하정씨가 차례로 들어와 매주 목요일 오전 2시간씩 신앙생활을 나누면서 중보기도와 찬양, 성경공부 등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영자, 최하정씨는 절친한 동료를 잃고 실에 빠진 상태에서 박 목사의 메시지와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 헤어 디자이너인 이지현씨는 타정비를 믿다 이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 선교와 봉사에 나서고 있다 충신교 연예인 선교팀에는 이들 외에도 이경실, 김지선, 이창훈, 이승현, 한상진씨 등 유명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진영 작곡에 김영철, 따르릉 트롯 시장 접수 트롯 따르릉이 화제가 되었다 따르릉은 홍진영이 작곡하여 김영철 버전과 홍진영 버전으로 발표되었는데 멜론, 엠넷, 트롯 차트에서 1, 2위를 차지했었다 트롯 여왕 홍진영이 작사 작곡하고 로코베리가 편곡한 트롯 따르릉은 과거 홍진영은 개그맨 허경환을 두고 곡을 만들었는데 허경환이 곡을 안 받겠다고 했고 라디오 스타 MC들은 차라리 김영철에게 주라고 말했다 그 화제가 되어버린 따르릉에 허경환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김영철과 오디션 경합이 벌어졌었다 한편 JTBC 아는 형님 등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김영철은 CTS 기독교 TV에 출연하여 간증을 한 적이 있다 김영철은 송훈이, 박미선 선배들이 없으면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방송 중 슬럼프를 겪게 되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철은 기도를 하는 와중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새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다고도 붙였다 개그맨 김영철 울다가 웃었다 첫 에세이 출간 24년차 개그맨 김영철이 작가 김영철로 찾아왔습니다 2일 오후 자신의 첫 에세이 울다가 웃었다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그는 책을 내고 기자간담회를 하니 오늘에서야 작가가 된 것 같다며 설렘을 표현했는데요 신작 울다가 웃었다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 유쾌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영철이 연예인의 일기가 아닌 눈물나고 웃음나는 한 인간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싶다며 말 그대로 울고 웃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일주일에 두 편씩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쓴 글을 모았다 이번 책은 김영철의 진지한 모습을 엿볼 기회다 그는 예능에선 진지해지고 싶지 않다며 웃자고 시작한 기획 프로그램에서 진지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족 얘기 등을 할 틈이 없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말하지 않은 진지함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의 말대로 책에는 그의 가족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3학년 때는 형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18에서 19살 무렵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그때 거의 더 울었던 것 같다며 어린 시절 너무 큰일을 겪어서 그런지 그 이후 성인이 돼서는 힘든 일도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에세이를 통해 어린 시절을 드러낸 그는 이제는 혼자 간직했던 이야기를 다 들키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며 이번 지필 과정을 통해 저의 어린 시절을 잘 보내준 것 같다며 후련함을 피했죠 끝으로 그는 울다가 웃었다가 어렵지 않은 에세이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며 올해도 많이 울고 웃겠다는 인사와 함께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임경선 작가는 책의 추천서를 통해 그의 유쾌하고 송실하는 모습의 이면에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파할 줄 아는 보통의 인간이 있다고 표현했죠 김영철, 송승헌 에세이 출간 소식에 직접 썼냐고 질문 코미디언 김영철이 에세이 출간과 관련 절친한 사인인 배우 송승헌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2일 김영철의 에세이 울다가 웃었다의 출간 관련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는데요 김영철은 오늘이 되고 나서야 작가가 된 것 같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 14일을 격리하면서 마음을 다 쏟아냈다 대낮에 햇빛을 보면서 썼다고 회상했죠 이 과정에서 동료 연예인 박미선, 정선희 등의 응원이 좋은 에너지로 남았다 그러면서 김영철은 송승헌은 형이 다 썼냐고 묻더라 하고 너소리를 떨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종 방송을 통해 친분을 과시한 바 있죠 김영철은 부모님의 이혼, 형제의 사고 등으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낸 후 고통을 수용하는 법을 알게 됐다 저는 아는 형님에서 꼴등이다, 과감하게 꼴등이라는 걸 인정하면 도전하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에세이를 지필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스로의 성실함을 자부한 김영철은 생각보다 소재가 안 나올 때도 있었다면서도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밝혔죠 저서 중 공개된 친녀나의 항암 투병에 대해 수술이 잘 됐다, 지금은 회복 중이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김영철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